오! 여기가 약간 오르러치! 보라색깔이 됐어요. 완전 이뻐! 대박! 뚜루샥샥TV! 안녕! 루시TV의 루피나예요. 자, 오늘은 슬라임 버리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오래되거나 버리려고 하는 슬라임이 있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안되고요. 이렇게 신문지에다가 슬라임을 얇게 펴주세요.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슬라임 버릴 때 이렇게 얇게 펴서 말려줄게요. 그럼 며칠 뒤에 모습 확인하시죠. 자, 이렇게 2, 3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딱하게 굽어요. 완전 딱딱하죠? 아무래도 수분이 날라가서 이렇게 딱딱해지고 얇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다 물을 넣으면 다시 살아날까요? 그건 나중에 볼게요. 나중에. 아빠! 그러면 이거 그냥 버리면 돼요? 어, 이거 이렇게 그냥 접어서 버려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라서 버리는 게 낫겠죠? 자, 이거를 이제 토막토막 잘라낼게요. 와, 신기하다. 잘 들려요? 들려요? 완전 딱딱해졌어요. 소가 너무 늦었다. 여기 속에 스펀지같이 딱딱해요. 잘라낼게요. 자, 다음. 우와, 여기가 약간 오로라같이 보라색깔 됐어요. 완전 이뻐. 대박. 이거를 잘라낼게요. 우와, 핫딱차게 줬어. 여기는 너무 얇아가지고 그냥 종이가 돼요. 이게 제일 신기해요. 이 토핑 엄청 말랑말랑한 건데 지금 엄청 딱딱해졌어요. 잘라봐야지. 안 잘랐다. 이거를 피해서. 자, 이렇게 다 모았는데요. 이걸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버려야 돼요. 자, 그럼 저는 이만 이거 버리러 갈게요. 그럼 안녕. 안녕. clai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